한국이란 나라 어느 나라가 귀한 나라가 없겠습니까 많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보시면 여기 정청내 요즘에 한참 뉴스에 스포트라인 라이트를 받고 계신 분이 정청내 법사위원장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수사검사 4명을 탄핵안을 지금 제출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피를 지냈던 강천석 씨는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공화국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탄핵소추된 검사께서는 검사의 선배가 되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서연교 최강욱 명예훼손을 고수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서막일 거라고요 대한민국이 가는 것에 서막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고편 보시면 이제 오늘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진숙 씨를 임명을 하는데 더불음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서 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고를 하고 또 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후배가 되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아마 키스로스 매태하랭 했죠 만취에서 울산청사의 대변을 봤다 그 사람이 바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발언 자체가 여러분들 언론을 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모멸직인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한참 지금 이제 윤정부하고 그다음에 의료계하고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뭐 완전히 그냥 벌집을 쑤셔 놓은 듯 그렇게 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보시다시피 지역의사를 길러내기 위해서도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의사단체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의료파국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공공필수지력의료학중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렇게 갈 겁니다 의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공공의대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의사수를 황창 늘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또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더욱더 명료하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꼼짝 달사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가두리 양식장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냥 더 명확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기본소득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아이들은 무상 육아 여러분들 국립어린이집 만들고 그 다음 국립무상병원 만들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가는 길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옳고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지 원래 옳은 게 없는 겁니다 오늘 마침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돌아가셨네요 책도 많이 쓰시고 경영성과도 많이 이렇게 내셨던 이나모리 가즈오 이나모리 교세라를 만들었던 이나모리 가즈오 씨가 이렇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온 글이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고 경영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은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논평하는 사람들도 무엇이 옳은가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돈이 뭐가 되겠냐 다수가 뭘 좋아하냐 우리 편이 뭘 원하냐에 따라서 모든 논평도 다 여러분들 구부리는 세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정직한 것은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 빼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냥 물것을 거짓으로 만들면 다 반품이 되니까 공적인 이슈나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옳은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대세가 주종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돈 벌이가 되게 되면 그게 다 옳은 게 되는 겁니다 참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 돌아가신 교세라 그룹의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이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고 경영을 해 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철학이 없으면 그냥 대세를 주종하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소음이나 이런 발생시키다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한 번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본 기사들인 겁니다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국제면에 그대로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영국이 국영의료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nhs입니까 41년 만에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정권교체 이번에 노동당 정부가 압승한 중요한 요인이 이 공공의료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공짜 시스템을 41년 동안 잘 누렸는데 결국 파국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 체제를 개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10년 20년은 재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죽고 나면 그다음 후손들이 뭐죠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립의료시스템의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대패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료시스템이 대기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아마 한국이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을 무자비 늘리고 필수 의료 숟가락으로 숟가락을 낮게 낮추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대기자가 늘어난다면 그냥 죽는 겁니다 암이 걸리면 한 달 안에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이 1년 뒤에 수술 받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 보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체제라는 것은 그냥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막 영국에 죽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제때 이름들 제때의 진로를 받았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대 사망자 수가 이렇게 낮은데 진로를 받았으면 실제로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푸른색인 겁니다 그게 진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의료 시스템이라는 문제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권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14년 만에 압승합니다 600석 가운데 200석 정도를 더 얻게 됩니다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폭을 이긴 겁니다 노동당이 200석 가까운 데서 400석을 딴 겁니다 노동당이 202석보다 210석이 늘었고 보수당이 365석에서 240석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공짜는 언젠가는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를 그리스 같은 경우는 1980년부터 이런들 그냥 사회주의 정책으로 바뀌어 가지고 2012년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재미있게 놀았던 거죠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오늘 마침 여러분들 조선에서 강경희 논설위원께서 영국인의 셀프 발치라는 아주 재미나는 글을 쓰셨네요 영국이 자랑하던 무상의료 시스템 NHS 국립보건서비스가 사실상 기능마비에 빠져 진로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국민 불만이 폭발해서 14년간 집권한 보수당에 여러분들 패배를 안겨다 주었다 영국인 한국생이 유학생이 밥을 먹다 깨진 치아를 치료하라고 인근 치과 5군데 전화를 걸었지만 최소 몇 달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아는 여러분 치아를 몇 달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만 암을 몇 달 몇 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NHS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2차 대전 직구에 직관한 노동당 정부의 보건부장반 어나일린 배번이었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통과시켜서 결국 밀어붙였던 거죠 공짜로 해 준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의사들이 NHS 환자를 기피하게 되고 자기 돈을 내고 치료받을 여력이 없는 계층이 치과 치료를 기다려도 못해 집에서 치아를 뽑는 지경에 이르렀다 돈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진로 받으면 되니까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지금도 재벌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암수술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헝가리도 가고 폴란드도 가고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거의 소위 국가가 공적 영역 공적 섹터를 확대를 시키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경우는 그래도 영국은 좀 쌓아놓은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교역을 해 가지고 하루살이 인생처럼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빚은 여전히 많고 하니까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공공 섹터를 계속 확장하는 정책으로 문정권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공정 섹터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런 단편적인 사실들을 보고 이게 좋다 나쁘다 하지만 저희들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전체를 다 보고 통합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의료 수준은 급증하지만 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세금으로 감당하는 무상의료는 갈수록 벅찬 지경이 되어 있다 전공의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6일간 밥을 벌였고 전공의 초임이 시간당 2만6천으로 식당 웨이트 시급과 별로 차이가 없다 실질임금이 15년 전보다 26%나 줄었다 싼 게 비지덕이 되는 거죠 한국인들이 잘 보고 이걸 배워야 되는데 다수가 여러분 이렇게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게 결국은 사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 처음에는 정신 좀 저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또 가면 그냥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무상진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아 630명이 무상의료를 대기 중인 겁니다 630만 명이 암수술이든 뭐든 기다리고 있는 거 죽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공짜로 퍼주고 돈 지불하지 않는 무임성차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공공색다를 확대하게 되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치에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빚은 저 양반이 짓는데 세금으로 다 떼어주면 소위 무임성차 프리라이더 무임성차가 성행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분들 자식들 내가 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나라가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무슨 뭐 고등수학이나 박사학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als라는 분이 말씀 잘하셨네 공짜 퍼주고 계층 간 지역 간 싸움 붙이고 그렇게 하면 그냥 나라 가는 겁니다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다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선대가 배움은 많지 않았지만 내 자식들을 내가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안 졌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뛰어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을 내가 챙겨야겠다 내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충실하게 살았던 부모 세대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뭡니까 전부가 다 나라가 나라가 여러분 뭡니까 결국 다른 사람 세금으로 떼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래서 내 여러분들 건강보험료도 지불하고 내 빚도 탕감해 주고 내 여러분들 뭡니까 내 교육비도 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유식한 말로 뭐라 합니까 무임승차 프리라이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용은 당신이 지불하고 절이기는 것은 내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를 예외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냥 안 갑니다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맹장수술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맹장수술에 500만을 받는데 한국은 50만 원 받고 하라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옥죄일 수 있겠죠 점점 맹장수술을 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100만 원까지 못 주더라도 여러분 최소한 50만 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못하겠다 그게 여러분 지금 흉부외과 그게 신경외과 그게 유방외과 그게 여러분 소화외과 다 여러분 당면하고 산부인과 개 분만비보다 여러분들 사람 분만비가 작으니 누가 여러분들 소화과가 400원 여러분 동전 던져주는 나라가 됐으니 그게 나라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신들 못 저리면 또 깡통 찹니다 제가 나라가 미끄러져 내려간 걸 계속 보지 않습니까 한 30년 정도 저는 이 문제를 1990년 초반부터 지켜본 겁니다 나라가 그냥 꺼져가는 걸 맹장수술 여러분들 50만 원 이렇게 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미국은 맹장수술이 수천만 원 일본은 500만 원 우리는 50만 원 그렇게 하고 거기다 의료소송까지 여러분들 가해지게 되면 그럼 누가 맹장수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영국 사람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체제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체제가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들이 만드는 체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주고 노동법 강화하고 웬만하면 다 공공색다가 해결해 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딱 하나만 보더라도 뭡니까 앞으로 이 나라가 가는 길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꿀 힘이 없는 겁니다 왜 선거가 다 장악됐기 때문에 너무나 비각적인 이야기를 들여서 미안하긴 한데 이게 여러분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 의로 충돌이 여러분들 가열되는 상태에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해결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꿈인 겁니다 여망 소원 옳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 이나모리 가지오 교세라 그룹의 전 회장님 말씀처럼 인간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옳은 게 밥 먹여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방송 들으면서도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옳은 일을 추구해야 돈도 벌고 오래오래 번영할 수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을 여러분들 추구할 생각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나 회사나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 골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옳은 게 없으니까 이게 나라가 시끄러운 겁니다 유튜브 이런 논평을 펴돌아 전부가 뭡니까 그냥 편을 지어가 뭡니까 욕하고 떠들고 사람들 속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래 가려면 옳은 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의정충들도 뭡니까 옳은 게 실중돼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옳은 게 뭐냐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옳은 게 뭐고 닥치고 뭡니까 그냥 2천 명 정원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꼬여 가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분이 살아보니까 한 90대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맹루하거든요 옳은 게 뭐냐 이야기죠 요즘은 옳은 거 이야기하게 되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여러분들 지금 의정분쟁의 여러분들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가 허어지는 것도 뭡니까 옳은 게 뭐냐고 질문 던졌으면 절대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영국의 무상의료 시스템을 퍼플렉스티가 의료 접근성 문제 질병조차 즉시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 암환자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의사들이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고 긴 대기시간 한 달 안에 이런 처리해야 될 폐암을 1년 기다리면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국 시스템인 겁니다 재정부담 공짜로 해 주니까 마구 여러분들 다 무상으로 달라드는 겁니다 의료품질저하 시스템의 비효율성 이렇게 여러분들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의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섹터를 늘리게 되면 모두 다 이런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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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